영상편집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장갑 끼고 까야 되는데 그냥 까야지 토란 토란이 맨손으로 까면 손 부드러운 사람들은 부르터 여기다 집게는 손질 많이 해야 돼 이래가지고 쪼겨서 토란꽃 끓을 때는 한번 끓는 물에 소금 좀 넣고 데쳐내야 돼 소금을 살짝 넣어서 담궈야돼, 쌀뜨물에다가. 쌀뜨물을 부어? 이게 얼마나 독한 줄 알아? 토란이? 쭉쭉 진이 나잖아. 이래가지고 하루저녁 담궈야되는구나. 그러면 한 13시간 담구나? 담궈면서 자꾸 이거 하루 전에 까서 담궈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국 끓일 때는 삶아내야 돼, 끓는 물에. 토랑국 끓이려면 뼈 고아놓은 거 있어, 또. 사골. 사골국? 그거에다 이제 우선 고기를 삶기 때문에 맑은 국에다 끓여야 돼. 이거 푹 삶아서 찢어야 돼. 다시마를 넣고 삶았구나. 아니, 이제 다시마 지금 집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삶아야 돼. 고기를? 이렇게 썰어서 데쳐가지고 또 물에다 담가야 돼. 이게 독해. 이게 지금 쌀뜨물에 담궜던 걸 꺼낸 거잖아. 응. 이건 잘 자른 거는 시골에 가니까. 원계로 그냥 밤처럼 막 굴러다니더라. 토랑국 집 있어. 그래도 맛있대. 안 자르고? 이런 거 그냥. 물이 끓으면 이 소금을 초금물에다 삶아야 돼. 응. 이렇게 느리는 물이 나와. 독성이. 굉장히 독해해. 토랑이. 손으로도 장갑 안 끼고 만지면 톡톡 부릇을 정도야. 독성이 있구나. 그러니까 이걸 다 빼야 돼.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끓여서 또 담가 놓으려고. 이건 얼마나 끓여? 살짝 이제 익지 않을 정도로. 아주 익으면 국물에 넣어서 또 푹 끓여야 되잖아. 그냥 살짝 데쳐내는구나. 데쳐내. 독성만 뺀 거야. 이래가지고. 이렇게 던져. 데쳐서. 아아. 이래가지고 또 이제 담가 놔. 오늘은. 어어. 그럼 내일 아침에 이제 끓여야지 국을. 이런 한식이 복잡해. 이것도 사태 찢어서. 곰탕에 끓여서. 이렇게 넣어서 이제 담가서. 그러네. 복잡하네. 아. 이 삶은 양지살을 이렇게 찢어? 응. 찢어가지고. 토란 알탕. 알탕 그거. 응. 어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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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이제 그 양지삶은. 무라고. 이렇게 한솥 잡아야돼. 한솥 이걸로. 무꽃이 됐어. 어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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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5개 토란 1kg 이렇게 넣어서 푹 끓이면 간 맞히면 돼 간 맞히면서 들깨가리 넣고 이따 넣을 때 조선간장으로 간 맞히면 간장이 많이 들어가 우리 마늘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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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마늘 2개 마늘 2개 고춧가루 3개 이제 됐어 아주 맛있어 이제 파만 넣으면 끝나 국 뜰 때 맛있게 됐네 맛있게 됐어? 응 아주 맛있게 됐어 됐어 자세히 한번 볼게요